네 안녕하세요 폼포인트 조정원입니다. 유튜브로 또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올렸습니다. 아직도 이제 이사 때문에 제가 정리가 좀 안됐어요. 그래서 최대한 빨리 완료를 해서 매일매일 하나씩 최소한 하나씩 올리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. 오늘은 어떤 걸 할 거냐면요. 모이애킹의 진로에 관한 이야기고요. 어떤 분이 질문하신 내용들입니다.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그 보고서에 관한 내용들이에요. 오늘 주제는 모이애킹 업무하는 과정에서 보고서는 몇 장이나 작성을 하나요? 라고 하는 그 질문이었고요. 제가 최근에 제 블로그에다가 버건팅이라고 하는 침투보고서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뭐 출판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작성을 같이 스터디하는 친구들하고 하고 있고요. 또 저희 보안 프로젝트에 이제 중소기업 체험이라고 또 있더라고요. 학생들이 뭐 이렇게 한 학기 동안 이렇게 학점, 2학점, 3학점 해가지고 이렇게 참여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같이 체험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만나지는 못해도 일주일마다 하나씩 보고서를 작성해서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.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보고서를 제가 공개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물론 이제 완벽하게 다 잘 썼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. 그런데 기간에 비해서는 너무나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보면 이 보고서가 한 몇 장짜리냐면요. 한 10장짜리 정도의 이제 보고서 많이 작성을 하면 한 20장 정도 이제 작성을 합니다. 그리고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모예킨 실무 과정의 취업준비생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과제를 저한테 제출을 하고 있어요. 그 양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면은 많게는 약 한 30장, 적게는 한 15장 그 정도 됩니다. 제가 이런 보고서 상세 보고서들을 계속적으로 과제를 내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모예킨 실무에 가면은 그만큼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들이 많이 든다. 생각보다 많이 든다. 예전에도 한 번 영상에서 한 번 소개를 드렸는데 한 8시간 정도에 우리가 근무를 하잖아요. 이걸 어기면 안 됩니다. 8시간 정도 근무를 하면은 보고서를 작성하는 평균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들이 약 한 2시간 4 정도 됩니다. 이게 이제 팀장님급으로 간다면은 나중에 이제 PM이 되고 하면은 이제 거꾸로 가요. 보통 어떻게 되냐면은 한 6시간 정도는 이제 보고서 작성하고 일정 보고 하고 난 뒤에 나머지 이제 2시간 정도는 좀 기술적인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.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예킨으로 신입으로 가시면 약간 하루에 2시간 정도에서 많게는 한 3시간 정도는 이 보고서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한다. 자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몇 장이나 작성하냐 라고 하는 것들은 보고 그 모예킨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좀 다릅니다. 규모들이 큰 프로젝트가 있고요. 그냥 평균적으로 되어 있는 프로젝트도 있어요. 이거는 보통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한 2주 정도 뭐 1주에서 2주 정도 작게는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. 한 회사에서 한 회사에서요. 그 다음에 이제 많게는 정말로 이제 한 2달 정도에서 6달 정도까지 지속되는 거 1년 동안 상주를 하면서 진행하는 그런 모예킨 프로젝트도 있습니다. 그럴 때는 모예킨 프로젝트마다는 규모마다는 좀 달라요.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규모마다 다르고요. 보통 평균적으로 도메인 1개당 여러분들이 도메인 1개라고 한다면 공부를 할 때 보통 여러분들이 IP 주소 기준으로 가상 환경을 구성한다고 했을 때 그 도메인 1개에 IP가 하나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도메인에 대해서 우리가 서비스 하나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는 따따따라고 하는 네이버.com이라는 사이트가 있고요. 그 앞에 웹툰이라고 하는 사이트도 있는 것이고요.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무비라고 하는 영화에 관련된 그런 사이트도 있는 거고요. 서브 도메인으로 이렇게 다 나눠져 있잖아요. 근데 이제 네이버는 규모가 솔직히 크죠. 페이지 규모가 큰데 보통 이제 도메인 1개당 약 한 30장에서 50장 정말로 규모가 큰 경우에는 100장이 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. 그리고 취약점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또 달라요. 왜 그러냐면 모예킨이라고 하는 것들은 취약점이 나와야 이제 보고서에 언급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. 내가 어떤 것들을 이제 진단을 했어요. 어떤 항목들이 있는데 이 취약점이 나오면은 그 취약점들을 상세 보고서를 작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뒤에 대응 방안까지 저희가 컨설팅을 해주는 게 하나의 모예킹 업무이다. 그러니까 그것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약 한 30장에서 50장 정도 내위로 나옵니다. 근데 이거는 짧은 경우인데 이거를 이제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면서 취약점들도 발견을 해야 하잖아요. 취약점들도 발견을 해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맞게 이 정도 규모로 쓴다. 그러면은 보통 제가 지금 현재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정도 규모는 일주일에 도미인 한 개의 정도를 여러분들이 진단을 했을 때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에 그러니까 5일 동안이죠. 5일 동안에 진단도 하고 이 보고서 50장 정도를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인데 이 보고서 작성을 습관을 안 드리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에 투입되면은 이 50장이라고 하는 보고서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보고서 규모이죠. 솔직히 말해서요. 그리고 100장 정도에 보면은 이제 거의 멘붕이 오는 그런 상태예요. 신입 기준으로 봤을 때 그만큼 보고서를 쓰는 시간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죠. 여러분들이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요. 그래서 이제 도미인 한 개의 하나의 보고서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고객사에 따라서 이 도미인을 그룹별로 그룹별이라고 하면은 이제 내부 서비스, 외부 서비스 아니면은 그 서비스의 형태들 있죠. 뭐 쇼핑몰 같으면 쇼핑몰, 그 다음에 이제 웹툰이면 웹툰과 관련된 IP들을 묶고 그 관련된 도메인들을 묶어서 그룹으로 해서 종합보고서 형태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요. 그러면 이제 종합보고서 형태로 나오면은 50장 곱하기 2, 3 정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보고서들은 200장, 300장 많게는 500장 이상 정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상세보고서 기준입니다. 상세보고서는 워드 파일이나 한글 파일로 작성된 그 기준이라고 보시면은 돼요. 그러니까 이것을 잠깐 요약을 하면요.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을 다시 요약을 하면은 이거는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다르다. 다르지만은 평균적으로는 요 정도다. 그 다음에 취약점들이 정말 많이 나오면은 많이 작성이 된다. 여러분들이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많은 취약점들이 나오면은 고객사한테 설명을 해주는 것도 어려울 것이고 그 다음에 고객사 입장에서도 계속적으로 뭔가 피드백을 받기를 원하겠죠. 그러니까 고달프겠죠. 상당히 많은 취약점들을 계속 기재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. 그리고 결과 발표 보고서. 이 결과 발표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작은 규모, 한 2주 정도의 규모 같은 경우는 PPT를 작성할 이유가 없는데 한 달 정도 되면은 이 도메인이 적어도 한 8개, 규모에 따라서 10개 이상인 경우가 있어요. 그럴 때는 이제 종합적으로 요것들을 고객사한테 설명을 해주고 교육도 해주고요.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한 달 정도 이상의 규모를 한다면은 이외에 팀장님이나 아니면은 본부장님이 관심을 당연히 가져야 할 부분들이죠. 그럴 규모에는 PPT로 작성을 해서 요약적으로 이제까지 나온 취약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겠죠. 상세 보고서를 그냥 막 드래그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임원분들한테 설명하면은 비율적이겠죠. 그래서 이 PPT 작성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좀 배워두시면 좋습니다. 뭐 디자인을 배우라는 것은 아니고요. 어떤 식으로 하면은 좀 더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요것들을 발표를 할 수 있을지 예의에 대해서 표현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해두시면은 좋아요.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냐. 예전에도 한번 좀 이야기 했지만은 취업을 준비할 때는 이 상세 보고서를 작성하는 힘을 좀 길러야 합니다. 여러분들 보통 이제 글쓰기라고 하는 것인데 뭐 소설이나 그런 거 글쓰기 그런 거 형태는 아니고요. 기술 보고서 글쓰는 것들이에요. 기술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실습을 했던 내용들을 상세하게 최대한 작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. 근데 그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은 누군가한테 이제 설명을 하는 거 이 설명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좋습니다. 그래서 요 제가 이제 몇 번씩 그 블로그에다가 굉장히 긴 글들을 공유하는 이런 상세 보고서들을 작성한 것들을 보면은 하나씩 하나씩 그 그림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. 그 그림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약 한 두 줄에서 세 줄 정도 규모 많게는 뭐 더 많이 설명할 수가 있겠죠. 옵션까지 설명을 하면요.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모이면은 책을 쓸 수밖에 없는 힘을 길러줄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모이애킹이나 컨설팅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3년 정도 하면은 책 쓰는데 되게 부담이 없어 할 거예요. 책 쓰는 방법들만 좀 익히시면요. 그래서 그만큼 이 상세 보고서를 쓰는 그런 누적의 힘들은 굉장합니다. 그래서 평소에 취업을 준비할 때도요. 여러분들 상세 보고서 작성하는 힘을 길러야 돼요. 사실 이제 대학교에서도 리포트를 쓸 때 사실 이 정도 규모의 리포트를 쓰는 경우도 많지 않거든요. 사실은 그리고 보통 조사한 것들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.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거는 뭐냐면은 자신의 생각들을 표현을 하고 그 다음 객관적인 그런 자료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그것들을 이제 기술 보고서 쓰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에요. 그래서 일주일에 하나의 주제들을 꼭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. 일주일에 하나입니다. 일주일에 하나를 선택을 해가지고요. 거기에 대해서 결과보고서 형태로 그 결과보고서 형태의 양은 얼마 정도? 이 정도 규모. 이 정도 규모의 그런 결과보고서들을 계속적으로 쓰세요. 그러면은 한 달이면은 약 한 200장 쓰는 거잖아요. 6개월 정도 공부한다고 합시다. 취업 준비하는데 뭐 6개월 정도 공부해야겠죠.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하면 어느 정도? 약 한 천장 정도의 규모의 그러한 글들이 써질 수 있을 거예요. 천장. 천장이면은 책이죠. 책입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뭐 이렇게 공부할 때, 보안 공부할 때, 보안 공부할 때, 취업 준비할 때 이 정도 규모를 만들었어요. 그래서 프린트를 한 것이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.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. 그리고 저는 이제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컨설팅을 이제 6년 정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이제 뭐 사업을 하기 때문에, 계속적으로 컨설팅 사업을 하기 때문에 뭐 지속적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블로그나 뭐 카페, 그 다음에 제가 페이스북에 하루에 약 한 뭐 한 20개 정도에서 30개 글들을 요약본을 좀 많이 써요. 작게 작게 쓰는 것들이 한 그 정도 쓰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작성된 보고서 중심으로 많이 발표하고 정리하는 습관들을 들으시기 바라요. 발표라는 것이 왜 중요하면 나중에 이제 모예킹 컨설팅 할 때 이 보고서를 가지고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발표를 하다 보면은 계속 정리가 됩니다. 저도 이제 많이 알아서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강의를 하다 보면 정리가 돼요. 그러면 다음 강의할 때 또 그 정리된 것들을 교육자료에다 반영해가지고 또 그거를 강의를 하고 하다 보면은 자신의 이제 지식으로 정립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이것들을 많이 발표를 한번 해보고 자신이 이전에 썼던 그들도 다시 한번 또 써보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해보시면 좋고요. 그 다음에 처음부터 긴 글, 이게 30장에서 50장 내로 쓰라고 한다면은 부담이잖아요. 요거 처음부터 쓰라고 하면은 쓸 수 있는 학생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짧은 글, 이 짧은 글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점 양을 늘려나가시기 바라요. 처음부터 일주일에 30장에서 50장 하면은 부담되면은 하루에 나는 한 5장 정도만 쓰겠다. 근데 다음 주에는 내가 이것들을 한 7장 정도로 늘리겠다. 그 다음 주는 한 10장 정도 규모로 늘리겠다는 거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조금 늘리세요. 그리고 그 늘린 것들을 블로그에다가 작성을 해가지고 공개를 한다면은 뭔가 목표가 되겠죠. 누군가한테 보여준다는 것들도 하나의 괜찮은 방법들입니다. 왜 그러냐면은 압박을 주는 거죠. 사실 좀 살짝 자기한테 대한 약속과 압박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을 작성을 습관을 늘리시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이 블로그 작성한 것들은요. 누군가한테 보여주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고 사실 저 자기만의 자기만의 데이터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또 실무할 때 큰 도움이 될 겁니다.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모예킹 업무 할 때 이 보고서의 작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할게요.